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트레이너와 코치로서 여름에는 선수들의 체력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상 훈련이나 보드 훈련을 하게 되면 기술 트레이너로서 코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어림픽 같은 경우 올림픽이랑 좀 다른 차이점은 선수들이 다 같이 즐기면서 그 안에서 정말 유쾌한 경쟁을 하는 게 패럴림픽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되는 순간은 저희가 목표했던 기술이나 성적에 목표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가장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패럴림픽 스노우보드 국가대표팀 파이팅!